이곳에서 다 비켰어? 이곳에서 다 비켰어? 너무 뛰지 않네. 아, 너는 그냥 정신해! 얘가 나한테 당신받던 애야. 너 아직 멀어지지, 이 시발. 맨날 햄버거 하나 쳐먹으니까. 안 나간다, 안 나간다. 형, 튕겨요, 튕겨. 안 나간다. 내가 제일 잘 타. 내가 제일 잘 타. 나간다, 나간다. 오, 예. 오! 여드름 보이지? 아니, 시발. 그럼 날 노린 거잖아. 저는 팀의 막내라고 맡고 있는 최유진이고요. 저는 노지맨입니다. 오늘 파이브 파이브 공개하겠습니다. 시발. 얘기하고 있잖아. 우리가 제일 잘하는 트랙이 뭐지? 알리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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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잡고 가자, 손 잡고. 스낵에 오자마자 몸 푸는 기술은? 스낵 슬슬립이요. 오케이. 형, 빨리 보도 없어요? 아니. 준비성이 없네. 형, 저 웡업 트릭 보여줘. 저의 웡업 트릭은, 스낵이요. 지어뜨린다. 예앰. 빰빰, 빰밤빰. 안녕하세요. 저는 팀 버즈 업계의 최유진이고요. 오늘 할 트릭은, 네.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, 그리고 저희 웡업 트릭은 킥풀입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아 안 아프다 아 no 아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ㅎㅎ 형 쌤 괜찮아요? 예가 괜찮아요? 어طt